네가 암이라서 나 죽이러 왔어? 뭐가 필요한데? 간? 신장? 아, 그래서 장기는 다 피해서 찌른 거야? 진짜네. 넌 진짜 눈 속에 불안이 없네.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 너지? 왜 나 죽을 만큼 안 찔렀냐고. 역시 집 된장이야. 찌개가 아주 예술이다. 이네 아버지 속상할까 봐. 우리 아버지랑은 무슨 얘기 했는데?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있었다며. 밤 얘기, 돈 얘기, 일 얘기, 결국 다 네 얘기.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거울 보는 것 같네. 그럼 이제 네 얘기 좀 해봐. 감성적인 연일세. 이거 trong 뺐지 못해. 그래서 전화해서 연일세가 가는 중 안으로 가야. 퐁, 거울! 퐁, 거울! 감사합니다.